지역사회의 싱크탱크 기능을 수행하게 될 상시대학교 부설, 지역정책연구소가 출범했습니다. 연구소는 출범을 기념하는 세미나를 열고, 도쿄대학 사례를 바탕으로 지역과 지역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소의 역할을 제시하고, 지역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싱크탱크로서 기능할 연구소의 방향성을 모색했습니다. 상시대 부설, 지역정책연구소는 세미나와 학술 행사를 통해 지역사회와 대학이 직면한 문제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